네,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방금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가 어제 오후 정부로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마치 무슨 군사작전 펼치듯이 국무위원들을 동원해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한 것입니다.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불참사위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실에 제출하라는 공지까지 했다고 합니다. 방탄 국무회의를 연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1년 8개월 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좀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암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법 앞에 외의 없이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또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에게 맞서서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금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대체 아무런 실질적 대책도 없고 도리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곧 도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 경제를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락시켜놓고 여전히 반성이나 또는 새로운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지속된 감세정책 기저로 나라의 고가는 텅텅 비어감에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재정적 여력이 없으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의 재정수단, 경제정책 수단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도탄에 빠진 국민의 민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물론 중앙은행이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과 경제 전문가들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아무리 얘기해도 정부의 감세정책 그리고 재정의 역할의 무대책은 2025년까지 계속 지속될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매우 소극적이고 미봉책 수준에 불과한 정책을 나열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계 상황에 봉착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부분이 비은행권 고금리 채무에 몰려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매우 소극적이고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가관리를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손실버전 대책은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손실버전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이 절실함에도 돌려막기 수준의 정책으로 현재 위기를 모면하는 지원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말로는 건전재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책실장은 감세정책, 이러니 어떠한 정책적 수단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총선형 감세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에서 논란을 피하려 상속세 체계 개편, 금투세 폐지 등은 또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현장 가서 얘기하고 정부의 경제팀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도대체 대통령 말은 경제부총리가 무시하는 겁니까? 또는 이거는 전혀 경제정책에 검토하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현장에 가서 발표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느 게 사실입니까? 빚은 빚으로 갚고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은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앞뒤 안 맞는 엉뚱한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가계부채 대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방살리기가 아닌 수소권 집중과 지방소멸만 가속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모순되니 국민 분노만 커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은 무시하고 민생은 방관하는 경제기조라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대책은 선보상, 후보상권 청구가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전세사기 피해방지법은 논의도 없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매 10만 호의 주택공급 약속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성공격인데 지난해 5만 호도 못 채운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내년도 목표를 9만 호 공급으로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 매입을 우리 당이 제안했으나 정부의 당이 거절해 그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겨우 1만 호 매입하겠다며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나 대책이 없습니다. 매해 경제기조를 살펴보지만 이리저리 오락가락할 뿐 중심이 되는 어떤 비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철학이 빈곤하니 건전재정과 감세에만 더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세수기반 확보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열악해진 재정에 감세만 하다가 우리 경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